어제 참 고맙게도 자료를 보내준 엑셀 경력 30년 한 신민분이 또 추가적으로 자료를 보내줬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선거의 경우에는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지지도나 득표율은 당일투표 지지도와 같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차익값은 0에서 3%를 넘을 수가 없고 대개 여러분들 소위 국정지지도 조사 같은 경우는 1000명이나 1010명 정도를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는 수만 명에 수십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선거의 경우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7%, 8%, 10%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그거는 100%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표를 빼앗거나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국 평균 25%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에서 12.5%, 사전투표 참가자 12.5%를 빼앗고 더불어민주당께 12.5%를 더해줘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 숫자의 25%를 전국 평균에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선거는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수만 수십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12.5%가 나오고 차익값이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가 나오고 이런 것은 그냥 수억 분의 1렬한 확률로 뭡니까? 그거는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것을 뜨고 대한민국의 통계학자들이 입을 다물고 그게 아무 문제도 없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다른 의도가 있거나 본인의 사적이 있고 관련되지 않고서는 그런 주장을 알 수 없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어제 자료에 이어서 2016년 자료와 2020년 총선 자료를 비교 검토해보았습니다. 방송하시면서 구독자에게는 정확하게 수치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이 설득력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숫자는 속이지 못합니다. 힘드시더라도 지치지 마시고 건강 살피시고 공 박사님의 외침의 결실이 조만간 두려워하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보내줬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에 이게 대수의 법칙에 왜 위법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제 본 것처럼 다섯 지역 서울 강남구, 서울 강진구, 서울 동작구, 인천연수월, 부산해운대구에서 여러분들 이 수치가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누리당을 합쳐보니까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차이값이 마이너스 0.6%입니다. 더불음위당은 플러스 1.6%입니다. 이게 다 0에서 3%에 해당하는 오차범위 내입니다. 정상선거였다는 겁니다. 21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21대 총선에 더불음위당에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 서울 강남구 13.5, 광진구 13 플러스, 서울 동작구 플러스 13.7, 인천연수월 플러스 10.6, 부산해운대구 부산 14.7 이렇게 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차이값이 더불음위당에 더불음위당 평균치가 플러스 13.1%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9, 서울 강남구, 서울광진구 마이너스 12.1, 서울동작구 마이너스 12.8, 인천연수구 마이너스 7.3, 부산해운대구 마이너스 13.7 다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11.7%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 것은 여기에 인천연수월에 민경욱 후보만 포함됐기 때문에 이정미 후보가 합치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 13.1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3.1%를 빼앗아 가지고 더불음위당 함께 준 겁니다. 총 조작주모는 거의 26%가 나오는 거죠. 5개를 지역을 포함하게 되면. 그러니까 20대, 16년 총선은 대수의 법칙을 정확하게 충족시키지만 21대 총선은 정확하게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대수의 법칙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달리 이야기하면 뭡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을 위반했다는 것은 이 앞에 있는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별 두 개 지역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울 강남구 갑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더불음위당은 플러스 13.5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9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옵니까? 조작을 했다는 거죠. 2020년 4.15 총선. 20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값이 마이너스 2.0 플러스 2.0입니다. 조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이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진구 똑똑한 측하는 고민정 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정은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13%나 나옵니다. 조작을 한 거죠. 사전투표 엄청나게 표를 쑤셔 넣어 준 겁니다. 오셔우는 마이너스 12.1%입니다. 이건 대수의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쑤셔 넣어주고 빼앗았다는 겁니다. 같은 선거를 2016년 20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값이 세누리당 플러스 1.2 더불음위당 마이너스 1.1입니다. 정상선거였다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총선은 대수의 법칙이 위반 안 됨 오차가 0에서 3% 이내임. 21대 총선은 100% 대수의 법칙 위반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인적개인 및 적극적인 프로그램 조작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정권탈취 목적자와 합작을 했다. 누구일까?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이걸 그래프를 그렸는데 조작된 그래프가 좀 특이하죠. 그래프를 발사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조작성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하나 여러분들 더 보시기 바랍니다. 20대 총선에서는 세누리당의 4대1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20대 총선의 당일투표기라고 합니다. 당일투표에서 표를 많이 얻으면 당연히 당일투표하고 비슷하게 사전투표가 나오기 때문에 당일투표에서 네 군데 승리하면 당선자도 네 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21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를 조작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시죠. 당일투표에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광진구에서 53, 동작구에서 50, 인천연소의 42, 해운대계 64% 했지만 이 세 군데는 당일투표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바뀐 겁니다.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사전투표에 손을 댔기 때문에 당선자가 바뀐 거죠. 당일투표에서 미래통합당이 다섯 군데 승리했는데 정작 당선된 사람은 두 명만 당선되고 세 명은 패배한 겁니다. 광진구울은 오세훈 동작구울은 나경원 인천연소울은 민경우 프로그램을 통한 투표수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프도 특이하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거죠. 오늘 정말 이 자료를 보내주신 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끊이지 않게 다른 뉴스도 전하지만 또 짬짬이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아 전문가가 꾸준하게 연구를 해서 자료를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